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나는 건강해 라는 문장을 배웠는데요 이번엔 한번 물어봐야겠죠 당신은 건강하세요 라는 문장입니다 찌꺼 꽤컴 찌꺼 꽤컴 이 문장을 보면요 당신을 찌 라고 했다는 것은 내가 지금 상대방보다 나이가 어리구나 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호에는 건강하다 라는 의미였고요 그렇다면 음음문을 만들어주는 형태는 아 꺼컹이겠구나 아시겠죠 보통 주어 꺼 그리고 동사 또는 형용사 컹의 순서로 이제 형태로 음음문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이때 여기서 베트남어의 특징이죠 형용사가 동사의 역할도 할 수 있다는 거 아시나요 자 그리고 이 문장에서 이 꺼는요 생략도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찌 꽤컴 찌 꽤컴 이렇게도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자 문장으로 조금 더 볼까요 동생 동생 나보다 나이가 어린 너는 건강하니 라는 문장입니다 앰 꺼 꽤컴 앰 꺼 꽤컴 자 한번 다른 문장 볼게요 당신 형오빠인 당신은 건강한가요 건강하세요 라는 문장이죠 아잉 꺼 꽤컴 아잉 꺼 꽤컴 아잉 꺼 꽤컴 아잉 꺼 꽤컴 이라고 답을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누나 당신 누나 언니 당신은 건강하세요 라는 질문 해보고 한번 답도 해볼까요 지 꺼 꽤컴 지 꺼 꽤컴 만약에 응 이라고 대답할 때 응 나는 건강해 라고 대답할 때는 꺼 지 꽤컴 꺼 지 꽤 꺼 지 꽤 아니 나는 건강하지 않아 라고 대답을 할 때는 컴 지 컴 꽤 컴 지 컴 꽤 오 방금 부정의 대답에서 우리 뭐뭐가 아니야 라고 부정문을 만드는 방법 자 꽤 라는 동사 앞에 이 아니다 라는 부정에 컴을 써줬죠 네 이렇게 동사 앞에 부정문 컴을 써주면 뭐뭐하지 동사하지 않다 라는 의미로 부정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이 질문하시면 제가 한번 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남성의 입장으로 말을 하시면 돼요 자 나이 많은 제가 여성이에요 당신은 건강하세요? 라고 물어볼게요 그러면 지 꺼 꽤컴 지 꺼 꽤컴 그럼 저는 응 나는 건강해 라고 하겠죠 응 꺼 지 꺼 자 이제 남성인 여러분이 형오빠뻔인 저에게 남성에게 물어보는 표현입니다 당신은 건강하세요 라고 물어보는 거 안꺼 꽤컴 안꺼 꽤컴 안꺼 꽤컴 안꺼 꽤컴 안꺼 꽤컴 그러면 저는 응 나는 건강해 라고 어떻게 답하죠 네 네 꺼 안꽈 꺼 안꽈 꺼 안꽈 꺼 안꽈 자 이번에는 여러분이 나이가 어린 상대에게 물어보는 대화예요 네 너는 건강하니? 라고 묻는 표현 앰 꺼 꽤컴 앰 꺼 꽤컴 앰 꺼 꽤컴 자 그럼 저는 저는 건강해요 라고 얘기하겠죠 그럴 때 꺼 앰 꽤 꺼 앰 꽤 자 그래도 우리 한번 부정문으로도 답해볼까요? 아니요 나는 건강하지 않아요 라고 대답할 때는 컴 앰 컴 꽤 컴 앰 컴 꽤 네 저희 오늘 음음음 만드는 법 배워봤는데요 오늘 배운 표현들 계속 연습해 보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담배 행갑 라이프 으악 다섯 여태 자 형들 앰 앰 앰 아멘